야, 어때? 아, 소개팅 하라고? 내 스타일 아닌데? 미친,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나랑 비교했을 때. 음, 한마디로 둘 중에 누가 더 괜찮냐는 거지? 오빠, 네가 낫네. 솔직히 오빠, 입만 닫고 있으면 비주얼로는 어디 가도 안 꿀려. 그래? 야, 가서 처먹고 싶은 거 사 먹어. 아, 솔직히 내가 오빠 여동생만 아니었으면 바로 사겠다. 얘보다 눈도 크고, 귀여운 보조개도 있고. 에휴, 비교 불가하네. 뭘 또 그러게나? 다시, 야. 왜, 왜. 누가 우리 오빠보다 얘가 낫대? 어떤 눈빛 년이. 고마웨어, 에라. 으로 뺏기 전에. 넵. 그럼 전 이만. 하긴 비교가 안 되지. 하긴 비교가 안 되지.